I wanna be that Lady Gaga YG Family Big Bang Twenty One Sark, Cousins With incredible musicians The Real Life Company AIA가 그들을 당신의 리얼라이프로 데리고 왔다 AIA Real Life NOW 페스티벌 2014 8월 15일 16일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자 The Real Life Company AIA 생명 저의 개성은요 아무래도 부담이 없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 만한 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 노래에서는 날개라는 곡이 그나마 굉장히 저의 라이프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케이 저는 항상 오늘은 오케이 오늘을 위해 사는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YG Family가 뭉쳐서 뜨거운 공연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열기 요즘 한찬도 덥고 이런데 그럴 때 이열치열 더 뜨겁게 저희와 함께 뛰어놀면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네 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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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